우리 저기 가서 집 짓자 저기 가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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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좀 짓고 그리고 내가 캠프파이어 이런거 형 어디갔어? 나 여기 내가 재료 많으니까 재료 줄테니까 형 다 외워 템들 왠 나무랑 돌이 있죠 여기 배워서 다 외워 뭐? 내가 그 재료 저 사람 아니야 저거? 두명? 어디? 아니구나 저거 씨앗이다 씨앗 워크벤치에 씨앗이다 씨앗을 빨리 먹어야 되는데 저거 워크벤치에 열매인거 같아 아 그러네 어 누가 터잡고 있는거 아니야 여기 지금? 어 그런가? 이건데 러스트랑 똑같애 경치 좋은데 있지? 그런 집 싹 다 털렸어 경치 좋은 집들은 절대 가만 냅두질 않더라고 우와 나무 스물 두개 나이스 아 이거 먹어야지 하나 먹어 하나 먹어 이거 나 있어 나 있어 오케이 가만 있어봐 나 여기서 그것좀 만들어야겠다 가방좀 만들어야지 만들 수 있어 거기 이거 이용할 수 있거든 형이 바꾸니까 여기도 바꾸는데 아 바꿔주는구나 한사 아 뭐야 한사람이 그냥 하나밖에 못쓰네 이거 한사람이 못쓰네 형 조졌다 왜왜 나 원래 거기다가 템 두고왔다 뭐? 아 거기다 실 두고왔어 원래꺼에다가 괜찮아 실 10개 가죽 20개 뭐야 이거 그 동물 잡으면 어차피 뼈나와 나 활이 있으니까 이거 주워 주워 나 화살 만들어야지 나도 아 이건 물인데 화살 만들 수 있어? 어 만들 수 있어 엄청 많이 들던데 나무 나무 38개 있으니까 괜찮아 30발만 만들자 조졌네 자 가자 잠깐만 나 카톡 왔거든 빨리 안오면 머리통에 화살 잠깐만 중요한거 같애 그래 오케이 아아 됐어 됐어 어어 일로 오네 아아 이거 아아 뭔데 아아 이거 레알 사냥꾼의 신경이 아아 아아 이게 생각보다 멀리 날아가네 아 개빨라 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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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빠르다 가만히 있는거 주자 가만히 있는거 안되겠어 가만히 있는거 그리고 무리하게 포물선 그린 이유 없어 보니깐 오 야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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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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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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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오 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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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국인분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아까 저 살려주셨는데 이 결 기어이 또 오셨네요 어 형 털어 형 여보세요 왜왜왜 이 형 이 사람 저건데 열매왕인데 아 한국인이야 어 아니 열매왕 빨리 다 먹어 다 먹어 으응 게이든 어 나한테 죽었다 드네 응 니가 죽였으니까 막타는 너의 것 가자 빨리와 아니요 여기는 템 좀 가져가 다 가져갔어 내가 필요한거는 이건 다 버리고 난 지금 난 배가 엄청 고프단 말이야 어 잡았다 와하 벗기 잡았구요 근데 아까 저 거지양님 저분이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 한국인이에요 미안해요 그러더라 미안해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래놓고 그래놓고 또 오셨네 죽으신거야 그래서 난 내 아이디어를 못봐서 그런가 보다 응 형 한국인 아이디어처럼 안보여가지고 가자 저 위에서 아 저 위에서 지으면 안될거 같은데 그런데 지으면 싹 털려 그냥 어 좀 애매하게 여기서 짓자 진짜 요 위에? 그냥 정말 거지처럼 지어 좋은 땅에 짓지 말고 요 위에다 진짜 요 위에다가 요 정면에 보이는 산에 산 중떡에다가 오케이 화살 많다 형이 나 이렇게 합류할 줄 몰랐네 나 아까 타고 있었어 너 죽이러 다녔는데 너 안보이더라고 나 아까 사람 죽이는거 봤어? 뭐야 이거 계단 누가 계단 만들어 놓은거 이거 계단 만들어 놓은거야 이거 아니 형 사람 죽이는거 봤냐고 어 봤어 개 차이지게 죽였는데 나 야야 이 안에 사람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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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위에 사람있다 위에 사람 무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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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무리하게 하지마 우리 이번생 인생 끝나? 어 총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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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살아 어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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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오늘 게임 되는 날이야 어 나 게임 되는 날이야 게임 되는 날이야 어 게임 되는 날 어 게이드 게이드 아 올라가서 총먹어 빨리 총먹을수있나? 아 총이 없어 총이 없어 아 오늘 먹어 총알 총알이다 다 먹어 어 잠깐만 나 나왔어 나왔어 아~~ 야~~ 나 빼겨져 으하하하 나 오늘 전투민족인데 아 잠깐만 어 너 아까부터 시작하면 형형형 나 그사람 옷으로 바꿨더니 그사람 옷 그대로 남아있어 오케이 개이득 개이득 아구나 어 나 이득받다 아까 전에 너 할때 언덕에 있던 집있지 어 글로와봐 글로와봐 아까 니가 제일 처음에 봤던 집에 나있어 지금 입구 시원하게 털린 집 아 저긴가? 어 나 본거 같아요 저기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 맞다 그거 맞나?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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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형 어 빨간색거 넣지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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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나 화살이 없어 지금 화살 만들어야 돼 근데 이런 화살 같은거는 저장 안되네 어 화살이 날라가는거 같아 추우면 말해 그리고 내 옷입고 나 죽여 우리 형 저장되니까 어 잠깐만 일단 이리와 집 저장하러 가자 집을 저장하러 가자 어 우리 리스폰 위치 맞추게 따라와 그거 할 수 있어? 어 할 수 있어 어떻게 해? 그 아까 전에 니가 봤던 빈집있잖아 그거 응 그 돌위에 꼭대기에 있던 집 응 그 허수아비가 리스폰 위치 저장하는거거든 무슨말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해줘 그냥 따라와 그냥 따라와 저 앞에 보이는 집있지 어 아 절로 가면 돼 오케이 저기 완전 만남의 광장이다만 가봅시다 약간 세보이게 화살 들고 뛰어야지 화살은 없지만 화살은 없지만 활 들고 활 들고 활 들고 화살 없는데도 화살 있는것처럼 보이게 돌 좋아 돌 좋아 배고프대 살아나는 지점 뭐 설정되면은 이 근처에 집 지우면 쉽지 나중에 또 바꿀 수 있나? 어 바꿀 수 있을걸? 집 우리 가지면 거기로 바꿀 수 없지 어 바꿀 수 있지 지우는것도 되더라 거기 리스폰 위치를 지우는것도 아 집안으로는 못하지 리스폰을 집안에다가 허수아비를 지우면 집안에다가 집안에다가 아 개이득이네 어우 야 그러면 완전 생존게임이지 지대로지 이 게임 살맛나져 저집에 지금 만남의 광장이야 그 주인이 문 열어놓고 접었는지 응 저기다 허수아비 다 저기 해두고 있어? 아 그래서 그 허수아비같은거에 이름을 써놨구나 아까 처음에 4개였거든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무슨 뭔 말인지 알겠어 아까도 한 번 봤었는데 아 이해했다 이해했다 무슨 말인지 잘 따라와 응 응 니 안에 사람이 있을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고 다 허수아비 허수아비 누르고 제일 밑에건가 제일 밑에건가 제일 밑에건가 제일 밑에건가 눌러봐 그럼 니이름도 아마 들어갈거야 옆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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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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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이득이구요 어 이집 뒤에 그거있어 워크벤치 아하 좋네 어 좋네 좋네 옆에 한개 더있거든 딴거에 한개 더있어 옆에 아 그래? 어 오케오케오케 근데 나 지금 재료가 없어 아 그래? 응 잠깐만 나 캠퍼파이어 만들었어야 되는데 오와마 형 어? 내가 여기서 태어날테니까 형 나 죽이고 템 다 먹어 빨리 잠깐만 너 너 형 나 죽여 죽인다며 형 내템 다 먹어 그럼 저장되거든 어 나무 한개밖에 안들렸는데 너 어? 나무 하나밖에 안들렸어 아니 옷 봐봐 내 옷 다 뺏어먹으라고 아니 근데 그럼 넌 넌 넌 날라가 무슨소리야 뭐야 사람이다 야 앞에 밖에 밖에 사람 있어 오케오케오케 가만있어봐 죽여 마모라 개같은 자식 어이 개같은 놈 빈 몸으로 그냥 와서 야 일로와 마모 이리와 빨리 오케오케오케 그 이름 못지우나? 아 여기가 아닌가본데? 아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여기 맞아 맞아 어 그래서 푸린 노래 부르고 있어야지 푸우 푸르르르 푸린 푸 푸르르르 푸 푸르르르르 푸린 푸 푸르르르 이 집 주인이야 이 집 주인 아하하 미친 잠깐만 이 집 주인이야 이 집 주인 야이씨 이 집 주인이야? 아 조졌구요 집 뺏겼구요 왜요 이 집 주인 많은거 같아요 이 집 주인 많은거 같아요 야 처음 왔을 때부터 제 이름 있었거든 아 맨 위에 있는 애야? 어 네 번째 있는 애 아 조졌다 형 시체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만 형 아니 시체에서 옷 털면은 다시 살아라는데 그 옷 없어져? 어 그래요 그러니까 시체에 옷 터는게 니 옷 니가 가지고 있던 옷이 드랍되는거야 그냥 바로 아니 근데 쟤네들이 그 사이에 내 옷을 못 털어서 내 템이 저장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잠깐만 글쎄 아 난 죽어도 계속 이 옷이잖아 생각해봐 그러니까 니가 죽었을 때 그 옷이 많이 떨어지잖아 응 그럼 넌 그거 못 가지고 있는거야 ou 그러는게 어디 então 왔다샘샘샘샘샘Alright 오 푸우우 partido 푸르르르르 푸 리잉 푸니 푸르르르 푸 Ad 푸르르 Conference 푸르르르 정晚 야 옷 나올 때까지 죽여 야 옷 나올 때까지 죽여 아 이게 랜덤으로 아이템이 떨어지는구나 어 아 이해했네 이해했어 어 무슨 말인지 이해했네 아 인퍼머스 수치가 높으면 랜덤으로 아이템이 떨어진대 중요한거 떨어진대 우리 지금 인퍼머스 졸라 높은데 인퍼머스가 뭔데 이거 도적같은거 밴디삼 나 났다 형 이제 그만하자 나 더이상 성격 배릴거 같아서 못하겠어 아니 나 지금 추워서 그래 마울아 그럼 나 죽여줘 어 밖에서 나 죽여줘 나 다시 태어나게 풀부르 파란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형템 떨어뜨렸어 하하하하하 형 아 이템 다 떨어뜨렸는데 제인퍼머은 원래 다 떨어져 아 와서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괴보다 먼저와 빨리빨리 먹어 빨리먹어 빨리 먹어 쟤 나올 때까지 기다려 빨리 거기서 우리 그만해야돼 우리 이러다가 쓰레기네 우리 개 인퍼머스 수치 52미터야 조졌어 나왔다 아아악 굿 아잠깐 이러면 안되네 형 우리 이제 그만해야돼 우리 이제 인포먼스 수치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는데 그니까 괜찮은데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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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쟤 오너댓까지 오케이 비키야 거기서 나오니까 응 알았어 그럼 나 앞에서 앞에서 나 홈을 꿇면서 호공에서 칼질하는데 왜 피가 튀어 어 그래? 안 튄다 이게 개빡치 자 아 어 여기 섹시스톡인가 저사람도 여기다 저장했는데 나갔다 어 그러네 어 왔다 수건 왔다 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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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디지몬 문이 열리는 냄새였어 어 맞아 와라 새X야 와 휴휴휴휴휴휴 휴휴휴휴휴 와라와라 빨리 태어나 빨리 태어나 태어나봐 형 거기 있으면 나 죽으라는거야 아냐아냐아냐 어? 뭐야 쟤 따뜻해 놨는데? 뭐야? 쟤 무슨 풀 데미지 뭐 어 잠깐 밖에 어 뭐야 풀 데미지 뭐 이상한 것도 없는데 잠깐만 이름 야 이름 지우고 간거 같은데? 기 이름 뭐였지? 아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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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번째 시트? 어 시트 일단 일단 우리 가자 도망가자 잠깐 아몬아 우리 죽어야겠다 인퍼머스 수치 좀 내리게 죽으면 내려가나? 죽으면 리셋될걸? 나 죽여봐 헤드샷 너 아무것도 안 흘렸어 오케이 대이득인데 개이득 떨어졌어? 어 나 죽여줘 이제 나 죽여줘 오케이 오케이 어디있어 어디있어 헤드 날려줘 아 안 떨어졌어 아 그래? 망했네 아니 이게 떨어진건가? 떨어진거 같애 나 죽여줘 말했다 근데 풀 리셋은 아닌데? 일단 죽여줘 어 개아파 아 나 올라갔어 게이지 나 조졌어 나 지금 아 자살할걸 그랬나? 형템 나 뺏는다 내가 뺏지마 화살만 하죠 아 알았어 그냥 넣어둘게 화산이 반팀 못하나요? 황팀 될걸 이거? 컨트롤 클릭하자 야 잠깐만 자 죽게 7개까지다가 근데 우리 이거 하고나니까 인퍼머스 수치만 더 높아진거 같애 어 나 떨어졌어 좀 죽어야 떨어지는거 같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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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이니까 아침일때 빨리 우리도 해야 돼 아 이거 진짜 재밌네 이게 한 놈만 넘어주겠어 하하하